네, 저를 선택해주세요.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보를 다루는데 능숙해요. 그리고 전투실력이 없었다면 아무리 정보를 알아도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예요. 그러니 제 실력은 여러모로 이미 증명했다고 생각해요. 저를 죽이는 것보다 저를 사용하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? 제가 가진 이 능력으로. 이만한 일을 할 만한 대가가 있나 생각 중이었어요? 그럼요. 감사합니다. 크로우님. 그런가요? 보스가 기뻐 보여서 저도 기쁘네요. 역시 돈이면 뭐든 다 되는 게 맞죠. 전 진짜 돈 되는 일이면 뭐든 다 할 거예요.